매주 목요일 정치권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쇼미드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위원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전 최고는 이번 주 좀 핫한 인사가 됐던데요. 네. 저랑 제가 지인이 4명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장경태 의원을 공통으로 하는 지인이 있어서 와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 좀 길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방역수칙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주제는 역시 LH 사태인데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오늘 정세균 총리가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여당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조사는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본인만인 거죠. 가족은 일단은 빠져 있고요. 그래서 1만 4천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20여 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검토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번에 조치를 해나갈 생각이고 그 외에도 지금 여당에서는 또 나름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실은 이번에 권익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기타 법률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야당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립, 국공립 유치원 이런 것들도 선호하고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이런 경향성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줄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공공자가 들어간 게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환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개발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LH가 어쨌든 그 수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수사기법이 들어가서 돈 흐름을 추적한다느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박 거탈기식 조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장 외에서 팁 준 것처럼 결국은 수사 방식 그것도 돈의 흐름, 돈 되는 땅부터 추적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좀 오해를 하시는데 조사는 조사대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수사는 수사대로 갑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검찰하고 협조를 한다니까 경찰이. 그런데 오늘 정세균 총리 워딩 중에 LH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 박거래 정부의 해경 해체 단어가 또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조직 자체를 해체한다기보다 LH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회의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덕성, 기본적인 청년성, 도덕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그다음에 이런 특히 LH가 어떻게 보면 공직유관단체로서 이런 개발 정보에 관련해서 협의체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공직자 수준으로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개혁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많이 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듯이 공공이라는 단어를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쓴 게 문제인 정부인데 그 수행 주체인 예를 들어 LH를 해체한다 또는 해산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어차피 그걸 대체할 기관이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해체가 충격유법 또는 집단체벌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 LH라는 기관의 성격보다는 그 안에 있던 구성원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왜 조직을 건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체 수준의 계획을 하겠다고 이게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테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LH가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인데 이 LH에게 신도 지시 추진을 계속 맡겨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슷한 도덕적 해이가 그럼 LH가 아닌 다른 주체들 예를 들어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없었다고 저는 보기도 어렵다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보를 관리한 데 있어가지고 모든 레벨에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실 LH 내에서 일벌백계를 우선 하고 이번에 이득을 본 사람들의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것에 책임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수행할 기관으로서는 LH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당장 지금 LH가 주도하는 공급 대책을 거둬들이면 그럼 또 무슨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사실상 부동산 대책은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민심을 살피고 선거 앞두고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발 주체로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매개체로서 지금까지 LH가 기능해온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쌓여진 노하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LH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급에 차질이 없으려면 주택 공급 측면에서 LH가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드러난 도덕적 회의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도 당연히 그 안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석 최고 말처럼 정부가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와가지고 LH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담기관을 바꾼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국민들은 또 LH에 벌써 불신의 벽을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변창흠 경진론에 대해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할 때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신중론을 폈어요.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국은 변창흠 경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국무총리랑 당 원내대표랑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특정한 지금 방향이 잡혀져가지고 그 방향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걸로 보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LH에 대한 불신 그 수준하고 지금 변창흠 장관이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하고 굉장히 많이 괴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워딩이 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 차례 반복하는 행태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밖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책임론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장관을 교체했을 경우에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또 다시 주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집값 망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김태란 원세 대표 워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체계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장관 한 명이 나간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혹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신호를 줄까 봐 좀 걱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면 1차관 체제로 아주 강력하게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모델을 만든다든가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또 충분히 주택시장에 안정을 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변차검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선거 공학적으로도 민주당에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꼭 선거 공학적 접근보다는 어찌 됐든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변차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주택 공급 정책을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지금 변차검 장관 이 체제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도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특별히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차검 장관의 공급 정책도 있지만 제가 요즘 서울시장 캠프에서 있다 보니까 상대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요. 공공자가 또 들어간 걸 이번에는 별로 안 해요. 뭐냐면 강남 재건축을 풀고 35층 층고 제안을 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리 선거를 앞둔 공약이라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변차검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이 되고 국민들한테 서울시장 후보의 메시지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일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 강남을 공급하겠다고 강남에 재건축 공급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장 후보의 말이 가장 무게감이 있게 들릴 거거든요. 여권 인사 중에서는. 저는 이런 어떤 혼란도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야당은 변차검 장관 경질이 우상 아니었습니까? 저는 변차검 장관에 대한 정무적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과 더불어가지고 주택 정책이 있어가지고는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변차검 장관이 만약 물러나게 되면은 당연히 물러나야죠.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지금 우선 마실 수가 있었고 국민들이 여론 좋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 주택 정책은 낸다는 것이 시기상으로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여권도 고민이 많겠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반론이 있습니까? 주택 정책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공급 자체가 과거 정부의 어떤 평균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시장에서 굉장히 특히 이전 정부 때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2.4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그 2.4 대책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런 어떤 청렴성 내지는 LH에서의 투기 의혹 문제 때문에 정부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도 받고 의심도 받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어떤 입장에서 장관 경질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이번에 주택 공급을 굉장히 대규모로 하기로 한 이 정책의 기조 그다음에 추진력 그다음에 방향 이런 부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시장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주면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아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공급 정책의 두 개라 그러면 야권에서는 어쨌든 서울 시내의 노후주택들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권에서는 그랬다가는 서울의 강남 집중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주변에 3기 신도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공급 대책에 주로 삼았는데 야권이 주장했던 재건축 재개발 방식은 결국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방식이고 지금 공공으로 하는 방식이 3기 신도시 방식인데 공공으로 했을 때 논밭을 사가지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훨씬 큰 이익을 거두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발견되었는데 민간에 맡겼을 때는 그렇게까지 무리한 어떤 투자나 아니면 내부 정보에 투자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연 공공개발이 이렇게 정보가 관리 안 되면 더 나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층고제안을 풀고 용적률을 늘려주고 그 용적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공공제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집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결과적으로 공공인프라는 나중에 공공의 비용으로 다시 또 늘려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박영선 후보 공약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부동산 토론 시간 아니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댓글에도 지금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다들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민주당에서 300명 전원 상대로 투기 여부 전수조사하자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고요. 국민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고 오늘까지 저는 꼭 국회에서 여당팀 기자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양이원영 의원, 양양자 의원, 그리고 윤재갑 의원, 김경만 의원 벌써 이렇게 4명 정도 이렇게 언론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다 여권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기도 일대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위험한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저는 굉장히 높은 타율이라고 봅니다. 지금 하루 이틀 들여다봤던 민당 의원 중에 4명이 걸려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다면 이 개발 정보들이 어디서 누수됐는지를 하나는 다 살펴야 되는 게 재작년만 해보시면요. 그때 과천의왕 지역구였던 신창현 의원이 신도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창현 의원이 검찰 가서 기소유예받고 끝났습니다. 그때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어떤 이런 여야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다 동의하는 것처럼 처음에 출발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부터 약간 이렇게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돌 없이 해결될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꼭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좀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약간 공격하는 메시지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도 보면 3명 전원하자 그랬더니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좋다 그렇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할 사람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로 정부 여당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봐서 하자.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지금 볼 때 가장 매서운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의 특혜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시선들이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지금 기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 신고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모든 기자들은 그거 털러갔습니다. 그럼 곧 나올 겁니다. 이거는 국민적 여론이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죠. 쉽게 되리라고 보고요.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알려달라. 대책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제가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했을 때는 역시 특별법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급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또 김태선 원내대표 이야기는 소급 적용하게 되면 위헌 시비가 있을 것 같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법 통해서 소급 적용을 한 번도 없었다.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잘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칙 적용 같은 문제들은 소급 적용하면 당연히 위헌성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단지 그런 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서 이익을 몰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꼭 소급 적용한다고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른바 형사처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소급 적용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 시비를 떠나서 국민 감정은 소급 적용해서 몰수도 하고 처벌도 하라 이게 국민 감정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금전적 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것에 대해 패가 망신시키는 방법은 신도시 취소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 살 때 알려진 것처럼 농협에서 대출 바다가 사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지금 이 집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급매로 사들였을 텐데 신도시 지정 취소되면 이 사람들 패가 망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몇 채 더 짓는 것보다 이 사람들 패가 망신시키는 것도 좋다고 한다면 신도시 취소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기존에 있는 법들로 이 사람들 처벌하려고 하면 기준이 일관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야구 경기할 때도 어떤 심판은 굉장히 바깥쪽 공을 잘 잡아주고 어떤지 하면 안 잡아줄겠지만 그게 한 게임 내에서 일관되면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한 팀은 세게 잡고 한 팀은 약하게 잡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벤치클링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 이런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좀 대통령 김정숙 여사께서 주말마다 가가지고 걸음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빠져나갔던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농지법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들 가가지고 나 귀농하려고 그랬다. 귀촌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면 대통령이랑 똑같은 주장인데 어떻게 대통령은 오케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법들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저는 아까 소급 적용에 대한 부문도 소급 적용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법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해서 취소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폐가망진시키는 게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취소해가지고 그러면 그다음에 주택 공급 이렇게 다 발표해놨는데 그러면 시장이 어떤 신호를 주겠어요? 주택 다시 공급이 확 주는구나. 그렇게 되면 또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게 서민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계획 자체를 다 엎어버리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농지법 위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대통령이 원래 거기 양산에 자택에 있을 때부터 원래 엉농을 했어요. 그 주변에 텃밭을 다 키워왔고. 근데 원래 그 양산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가 그게 경호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청와대 경호청에서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해가지고 다시 대체의 부지로 어떻게 보면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주변 땅을 찾은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투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 비유로써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건 궁금하지 않은데 조상호 변호사께서 이건 믿으신지 묻고 싶어요. 2008년부터 11년 동안 대통령께서 영농 활동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실제로 양산 자택에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다니까요. 민주당 대표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대통령 하면서 농사를 지으셨다고요? 대통령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대통령 하면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향후 귀농 목적이라면 영농 계획서로 써서 내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원래 한 11년 정도의 영농 경력이 있다는 걸 적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땅을 취득하신 게 오랜가 작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11년 영농은 언제 하신 겁니까? 과거 변호사로 계실 때 쭉 하셨다니까요. 양산 자택에서.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11년 영농 경력. 자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 LH 투기 문제가 아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세훈 후보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에서 11년 전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36억 5천여 만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게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 그 땅은요. 1970년도에 상속된 땅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부인 쪽 가족들에게 상속된 땅이기 때문에 이거 뭐 투기란 것도 아니고 70년에 상속된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게 이제 수용됐다는 것이 2006년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 3월에 이미 노면정부의 권교부에서 공람을 합니다. 거기를 토지 임대직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환경부 등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그게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정 자체를 추진했던 것이 노면정부의 권교부인데 저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2006년 7월에 서울시장이 취임합니다. 서울시장이 되기 전부터 노면정부의 권교부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힘을 썼다는 것인지 저는 뭐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2010년도에 한명숙 후보 캠프에서 했던 주장이고 그때도 이 주장이 별로 여론을 반응을 얻지 못했고 날짜 관계도 맞지 않아가지고 폐기됐던 주장인데 이번에 2009년 내에 공무원 하나 찾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나온 이유 모르겠습니다. 명시적으로 공무원으로 그 부지를 포함해달라고 서울시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국토부에. 2009년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사실은 본인 가족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면 사실은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본인이나 어떤 이해관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그거는 아까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의 시장으로 있는데 그 시에서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포함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여부를 떠나서. 그 땅이 임대주택으로 지정되기 좋다고 판다는 건 2006년이었고요. 2006년에 노무현정부라니까요. 여러 대체부지, 여러 부지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토부에 본인이 직접 넣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금자리지구라고 이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그냥 문서상으로 그냥 한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해충, 이게 정확히 명백한 이해충돌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국민임대주택지구였다가요. 그 다음 보금자리지구로 바뀌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한 것이고 내곡동만 넣은 것도 아니고 다른 단지랑 같이 신청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이준석 최고께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이해충돌방심법 원래 그 원안 아시죠? 그 원안에 따르면 이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아닙니까? 본인 땅을 넣어달라고 한 건데. 아니죠. 그거는. 예전에 지정된 지구에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변경한 것밖에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할 때 그 땅을 넣어달라.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제가 여쭤본 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냐 안 미치겠냐 그거 여쭤본 거예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뭐 전혀 영향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두 분 토론을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